2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료계와 의대 관계자들과의 소통 기회는 적극 받아들이겠다며, 그런 기회가 있다면 환영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 부총리는 오늘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가 정부에 제안하기로 한 끝장토론에 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. 또,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대통령, 총리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대로 의료계가 과학적인 근거로 통일된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한다는 입장이라며, 그 부분은 항상 열려있다고 언급했습니다.